광주 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전문 RCT 기업과 손잡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개소합니다. 지스트에 따르면 최근 CJ 올리브 네트워크와 손잡고 광주시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롭게 개소된 연구소는 지스트 내의 산학협력관에 입주해서 AI 산학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스트 내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